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구의회는 제296회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32일간의 올해 마지막 의사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9일 동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차 정례회 회계결정회건과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회건을 철회했습니다. 또 5분 자유발언에서는 신효철 의원이 동구 청소년 정책에 대한 제언을 오마림 의원은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에 대한 제언을 각각 발언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내달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마지막 4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액권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처리를 끝으로 올해 마지막 정례회가 폐회됩니다. 제2차 정례회가 폐회됩니다.